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김용재 소장입니다. 오늘이 2019년 12월 14일 토요일 되겠고, 주말에 이렇게 종목 분석을 하기 위해서 동영상 녹화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오늘은 함께 살펴볼 종목은 한국화장품이라는 종목 되겠습니다. 한국화장품이라는 종목 되겠고, 종목번호 123-690 되는 종목 되겠습니다. 자, 금요일날 아침에 화장품주들이 일제히 장시작과 함께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뭐 나온 이유는 미중간 전날 전일, 그러니까 우리 한국시간으로 그날 새벽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 1차가 완료되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화장품주들이 엄청나게 장시작과 함께 상승이 나왔어요. 장시작 하자마자 뭐 쫙 바로 급등이 나오는 모습이었었죠. 제가 예전에 한국화장품 한번 이야기를 해드렸을텐데, 분석을 해드렸을텐데, 이때 상승 한번 나왔을 때 구간이 있잖아요. 이때는 화장품주들이 왜 상승을 했었냐면, 그때는 중국의 왕이 부장이 한국을 방문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거기에 따라서 한국과 중국에 뭔가 진전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에 의해서 상승을 했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건데, 또 주식 초보자분들은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잠시 이야기를 해드리자 그런다면, 이런 화장품 관련주들은 어디에 민감하냐면, 중국이라는 소재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중국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화장품주들이 상승이 나오고 하락이 나오고 이 구간이 굉장히 커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중국하고 지금 뭐 때문에 지금 틀어져가지고 지금 계속 문제가 됐을까요? 사드 문제 때문에, 그쵸? 몇 년 전이 벌써 한 2, 3년 됐죠? 사드 문제가 발생을 하면서 중국이, 야, 우리 이제 한국으로 관광 안 보낼 거야. 우리 관광객들 안 보내. 라고 해버렸죠. 그러니까는 우리나라의 관광업 대부분이 어디서 옵니까? 중국에서 넘어오는 중국인 관광인들이잖아요. 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주도에는 한국 사람보다 중국 사람이 더 많았다는 소리가 있었죠. 그 정도로 중국의 소비 규모가 크고, 워낙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관광객 규모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만큼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국인들이 한국에 오게 되면 한국에 뭐에 가장 꽂히느냐? 화장품에 굉장히 많이 꽂혀요. 뭐 화장품만 아니라 성형, 뷰티 등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꽂힙니다. 중국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는 중국인들이 한국을 많이 찾아와서 한국의 뭐냐? 화장품 자체들을 많이 이용을 하고 뭐 하게 되면 주가 상승에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회사 매출에. 그래서 중국과의 관계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이때 상승이 났을 때 어떤 얘기를 해드렸었냐면 제 유튜브 영상에서 찾아보시면 될 거예요. 한국 화장품 분석 해놓은 거 예전 자료 보시게 되면 아실 건데 왕이 부장이 한국을 방문한다는 소식에 주가가 급등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때 뭐라고 했었냐면 이게 일단 호재긴 한데 지속 가능한 구간으로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는 지속 가능한 구간까지는 힘들 것 같다. 왜 그러느냐? 아직 얘네들이 중국이 우리 한국에 와가지고 우리 뭐 그거를 해주는 걸 사드 문제를 완전히 풀어주고 우리 이제 한국에 관광객들 보내겠다라고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아직 말 그대로 전초 단계예요. 전초 단계. 거기에 따른 이슈에 따른 급등이 단기 급등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게 형 구간에서 바로 이렇게 또 저정받고 상승이 나오고 그런 그림은 나오지 않을 거고 단기성 이슈에 움직일 거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수익을 챙기는 게 좋다라고 그때 얘기를 해드렸었습니다. 그 이후에 주가가 다시 빠지고 중국과 미국에 다시 협상 소식이 나오니까 급등하게 되죠. 보통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은 크게 없습니다. 이게 보시면 상승이 나오고 나서 하락으로 나왔다가 바로 단기간에 이렇게 정거점 뚫어 나가면서 나가는 케이스는 거의 없어요. 상승 나오고 나서 이거 하고 한 2, 3주 적어도 조정 거치고 나서 움직이는 케이스는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급격하게 주가가 움직이는 케이스는 굉장히 희귀합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가 바로 화장품 관련된 주식이기 때문이에요. 워낙 이슈에 민감하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소식이 없었더라면 이런 차트가 나왔을까요? 절대 안 나옵니다. 다시 도로 꺾입니다. 꺾여요. 근데 지금 어찌 됐건 미국과 중국의 협상 소식에 의해서 상승이 나왔어요. 다만 상승이 나왔는데 위지에서 또 매도 물량이 나왔었죠. 매도 차이시는 매도 물량이 나왔습니다. 왜 나왔을까요? 분명히 이쪽에 매물대가 있기 때문이에요. 차트를 좀 축소를 한번 해볼게요. 자 고점이 여기 찍었었어요. 그리고 지금 밀리는 구간이 보게 되면 딱 이 구간이죠. 매물대 구간 매물대 구간 매물대 구간 여기에 지금 매물대가 싹 쌓여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매물대는 또 여기 구간에 걸려있어요. 여기 구간에 걸려있어요. 그래서 이 구간을 뚫어내기에는 굉장히 많은 힘이 현재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뚫어내려면 굉장히 많은 힘이 필요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려면 지금 터진 거래량에 만큼이 유지가 되어줘야 된다는 건데 이 거래량이 앞으로 추가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 저는 힘들다고 봅니다. 힘들다고 봐요. 그래서 중국과 미국의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와 중국 간의 관계가 단기간에 또 이슈가 하나 나오게 된다 그러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이 돌파 구간을 만들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러한 이슈가 나오기 전까지는 단순히 수급에 의해서만 옮긴다고 봤을 때 당분간은 고점 돌파하는 것은 힘들다고 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응하는 전략은 가급적이면 수익실현을 하시고 혹시나 좀 더 보시려고 그런다면 손절가를 3일선하고 3일선에 두고 3일선이 이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보유를 하시면서 화장품주들은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화장품은 한국 화장품은 그렇게 정리를 좀 할게요. 그리고 한국 화장품 관련해서 또 이슈가 나오게 되면 또 제가 바로 분석해서 동영상 업로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매일마다 무료로 장중에 실시간 종목을 추천하고 리딩을 하는 곳이 있는데 어디서 보시는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알려드릴게요.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 맨 위에 저희 홈페이지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제가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누르시게 되면 홈페이지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 홈페이지 메뉴 중에 무료 추천 종목이라는 메뉴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걸 누르시게 되면 제가 매일마다 이제 무료로 종목을 추천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12월 11일, 11일, 9일, 6일 이렇게 다 나오죠. 그래서 매일마다 진행을 하고 있고 하루 조회 건수가 한 16만 건, 15만 건 정도 나오는 걸로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찾아와 주시고 계십니다. 아무래도 무료로 진행되는 거다 보니까 그런 게겠죠. 그래서 이제 쭉 보시게 돼서 뭐 종목 하나 하나 찍어서 본다 그런다면 한번 봐보세요. 어떤 식으로 진행되냐면 월요일, 무료 추천 종목, 실시간 댓글 리딩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아침이 이제 8시 전후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쭉 보시게 되면 전날 미국 증시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다우지수도 한번 차트 보고 그 다음 나스닥지수도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지수에 대한 차트를 봤으니 미국 증시가 어떻게 되었다? 그리고 국내 증시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다? 라고 제가 간단한 코멘트도 달아드립니다. 그리고 쭉 이제 보시게 되면 장이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게 되면 현재 시간 몇 시 몇 분 어떠한 종목을 현재가 얼마에 매수를 해라 그리고 일창목표가는 얼마고 손절표가는 얼마다 라고 이렇게 가격을 다 적어드리면서 종목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보통 하루에 세 종목에서 네 종목 추천을 드리고 기본적으로 당일 매수, 당일 매도가 원칙인 단타인 단기 종목들만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수익이 나면 수익이 나는 대로 팔고요 손실이 나게 되면 손실이 나은 대로 팝니다. 그래서 손절가를 다 알려드리잖아요. 그래서 손절가를 건드리거나 이탈하는 종목들은 전량 손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추천드린 종목에 대한 차트와 호가창을 이렇게 제가 올려드리면서 장이 끝날 때까지 지속해서 쭉 리딩을 해드리면서 진행을 시키고요. 장 중에 이런 식으로 시장 상황도 살펴보면서 제가 코멘트를 달려 달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이 끝날 때쯤 되면 이렇게 추천드린 종목에 대한 결산을 하게 됩니다. 12월 9일 3시 20분이죠. 무료추천 종목 결과정리 그래서 오늘 무료추천 아침에 추천드렸던 EWK가 추천대비 8.20% 상승하였다. 그리고 세우글로벌은 추천대비 10.57% 상승하였다. 짐바이오텍은 어떻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추천드린 종목에 대한 결산을 쭉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12월 9일 같은 경우에 4종목 추천해서 4종목 다 수익을 거두는 하루가 되었네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결론이 나와 있고 이거를 이런 식으로 제가 매일마다 결산을 이런 식으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게 다 무료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장중에 시왕, 종목 이런 것들을 제가 최선을 다해서 시간 날 때마다 계속 댓글로 달아드리면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도움을 한번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래도 혼자 매매하신 것보다는 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시는 방법은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신 다음에 저희 홈페이지로 오셔서 무료 추천 종목 메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 검색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게 되면 제가 큰 힘이 납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할 수가 있으니까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 열심히 하는 AP투자연구소의 김용재 소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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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